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기억을 살려서 풍경도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제가 시골로 내려가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기차로 내려갔었는데 제 시골은 경상도 풍기입니다. 풍기역에서 오래된 옛날 역사진모습을 보고 어린시절의 기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풍기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풍기 시가지 모습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역의 모습은 새해 청사가 들어서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에 고등학교를 제가 안동으로 다녔었는데 1시간씩 기차를 타고 통항했던 기억과 서울을 한번 오게 되면 기차를 타고 4시간 5시간씩 걸리면서 올라왔던 기억 그리고 서울에서 유학을 하다가 가끔 그리고 명절때 시골을 가게 되면 역사를 들어가면서 느꼈던 고향역에 대한 그 예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역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과정은 연필로 가볍게 스케치를 하고 수채화로 맑은 느낌을 내면서 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터치를 이용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터치를 이용해서 정리하기 위해 제왕에 룰게스에 관한 목소리를 잃고rint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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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스가 핀 것을 확인했고요. 올해 추석이 조금 일찍이었는데도 새벽 날씨가 쌀쌀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시골에 내려가게 된다면 코스모스가 핀 현재의 역사 모습도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이번 그림이 재미있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